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바로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써보려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깊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의 사실을 말할 때에는 그 동사의 끝에 S나 ES를 붙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한 여자를 나와 너와 탐 이렇게 셋이서 짝사랑한다고 해보죠. 그것을 각각 영문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A번 I love her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해 이런 얘기죠. B번 You love her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해 이런 얘기입니다. C번 Tom loves her Tom은 그 여자를 사랑해 이런 얘기입니다. 위 세 문장에서 차이점은 오직 주어가 나는 너는 탐은 이라는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동사 부분을 살펴보니까 A문장과 B문장은 love인데 C문장은 이상하게도 loves로 되어 있네요. 즉 동사 끝에 S가 한 자 더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오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인 겁니다. 이상하면 문장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문장을 보니까 Tom loves her Tom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보니까 주어가 Tom입니다. 즉 3인칭이며 또 단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현재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때에 즉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며 현재의 사실을 말할 때에는 동사 끝에 반드시 S나 혹은 ES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이 영어의 규칙인 겁니다. 여기서 이 조건이 세 개가 한꺼번에 만족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며 현재의 사실을 말할 때 이 세 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만족할 때에 그때만 동사 끝에 S나 ES를 붙여준다는 거죠. 만약에 3인칭이 아니거나 단수가 아니거나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면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여도 절대로 S나 ES를 붙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인칭 우리가 3인칭 공부 다 했지요. 3인칭은 나와 너 즉 말하고 있는 나와 말을 듣고 있는 너를 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3인칭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아빠 몇 인칭입니까? 3인칭입니다. 엄마 3인칭입니다. 하늘도 3인칭 땅도 3인칭 이웃집 아저씨도 3인칭 전부 다 3인칭입니다. 그렇게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단수이고 수가 하나밖에 없고 현재의 사실을 말할 때에는 동사의 끝에 반드시 S나 혹은 ES를 붙여줘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배울 핵심인 겁니다. 다음 예들을 보고 답을 맞춰보세요. 그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A번 He can't go there. B번 He can't go there. 얼핏 보면 A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런데 A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여기 보니까 can이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지요. 이처럼 조동사가 붙어 있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무엇이 오든지 원형으로 써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고우주로 쓰면 안되고 이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여기 B번처럼 He can't go there. 이렇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우가 이 고우라는 동사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면 2번 그는 그것을 했다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A번 He did it. B번 He did it.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B가 맞습니다. B가 맞는 이유는 이 주어 He는 3인칭 단수가 맞지만 Did는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것은 맞지만 이 동사는 과거형인 까닭에 하나가 삑사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B번처럼 He did it.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할 것이다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A번 She will do it. B번 She will does it. C번 She will do it. 자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것은 맞습니다. 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will이 있죠. will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 S 붙인다는 소리는 안 배웠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조동사의 S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조동사가 나왔는데 does를 썼죠.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동사는 무슨 형이 온다? 원형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이 왔기 때문에 또 틀립니다. 그래서 C번 보니까 She will do it. 그랬죠? 이것은 맞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이지만 조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동사는 원형을 썼지요. 그래서 C번이 맞습니다. She will do it.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카는 매우 빨리 달린다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A번 This sports car runs very fast. B번 This sports car runs very fast. 자 이렇게 보니까 주어가 명사로 된 좀 복잡한 주어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을 공부할 때에 이렇게 주어가 명사로 되어서 복잡할 때에는 무엇으로 바꿔보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 인칭 대명사로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This sports car는 인칭을 따져보니까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카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카는 한 대이니까 단수입니다. 그래서 3인칭 중성 단수 인칭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예 It입니다. 그래서 It으로 바꿔보면 It runs very fast가 맞습니까? 아니면 It runs very fast가 맞습니까? 당연히 3인칭 단수이고 달린다는 현재의 일이니까 S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B번처럼 This sports car runs very fast 라고 써야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저 예쁜 소녀는 나를 무척 좋아한다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A번 That pretty girl with two puppies like me very much B번 That pretty girl with two puppies likes me very much 문장이 엄청 길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복잡해지고 멘붕이 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긴 문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가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요. 동사 앞에서 이렇게 문장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죽으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술부라고 하는데 이 안에 주어가 숨어 있거든요. 그럼 주어를 어떻게 찾나요? 이 안에서 앞에서 부터 세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거울도 명사고요. two puppies의 puppies도 명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 나왔습니까? 이 놈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얘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도대체 양쪽에 있는 얘들은 무언가요? 이 양쪽에 있는 이 말들은 걸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이런 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직독직히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오른쪽 날개가 1번입니다. 왼쪽 날개가 2번입니다. 그리고 이 꾸민받는 걸이 3번입니다.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두 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저 예쁜 소년은 나를 무척 많이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의미는요. 그런데 주어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걸은 일단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맞죠? 그러면 3인칭 단수입니다. 얘가 주어니까 얘를 이제 인칭 대명사로 바꿔보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she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she like가 맞습니까? she likes가 맞습니까? 당연히 likes가 맞습니다. 그래서 like를 쓴 a번은 안 되고 이렇게 likes를 쓴 b번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that pretty girl with two puppies likes me very much 라고 쓴 b번이 정답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와 ses에 관련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에 관한 모든 개념과 내용이 잘 파악이 되셨나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봅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영어 문법의 본격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요.